호경영을 좀 이해해봐. 전쟁과야. 영적잉태야. 영성잉태야. 중양교 다리 밑에서 얼어 죽다가 그 이불도 없는 데서 살아났어. 그럼 그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중에 부모가 다 없어져. 맞아 안 맞아. 그래 여기까지 고학생이 오면서 술, 담배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 누구하고 정가 한 번 만들어진 적 없어. 누구하고 한 번 싸운 적이 없어. 누구하고 한 번 미워한 적이 없어. 항상 밥을 많이 학교 다닐 때 서울에 가서 얻어먹기 때문에 여자들만 보면 고맙게 생각이 들어. 아주머니들만 보면 고개가 숙여져. 그게 내 중고등학교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닐 때 내 마음이야. 골목에 아주머니만 지나면 내가 항상 고맙게 마음속으로 지나가지. 시장 봐가지고. 그럼 저 집에 또 언제 밥을 얻어먹으러 갈려나. 아 그래 안 그래. 아주머니만 지나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 청소년 시세를 보낸 청년이 있나? 그래 안 그래요. 왜? 부득이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장을 못 가겠다는 거야. 공장 가면 그때는 밥만 먹여주지. 월급 주나. 기술 배워준다고. 절대 월급이 없을 때야. 그럼 내가 그 공장 가게 생겼어. 가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몸을 너무 많이 마친 건 망친 거야. 아 금 녹이는 공장에 내가 6개월 다니면서 염산을 하도 마셔가지고. 금을 녹일 때 거기다 염산을 넣어요. 독한 거를. 그럼 그 염산이 연기를 푹 내면서 하늘을 올라오는데 기침이 있는 대로 나오는 거야. 어린애가. 그런데 금 공장이니까 창문 있나 없나? 환기통 있나 없나? 바닥은 다담이 깔아놨어. 금가루가 들어가면 다담이를 1년에 태우면 금이 이만큼 나온대. 다담이를 가져가서 불을 질러잖아. 그러면 그 가루가 들어간 게 금을 막 빼빼로 갈고 갈다니까. 금가루가 그 다담이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 다담이를 태워서 금을 녹이는 데가 있어요. 가져가잖아. 다담이는 싹 타버리고 금만 쪼르륵 나와. 그러니 그걸 털게 하나? 다담이를 털게 하나? 청소하면 하는 거 못해. 금반지 만드는 공장에 청소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금가루 실려 나가니까. 먼지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해가죠? 그 다담이 공장에서 맨날 쇳덩이 녹이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공장 안 다녀. 다 떨어지죠. 너무 기침해서 하니까. 그런데 백궁에서 한 6개월 다니면서 호흡기가 많이 나빠졌어요. 다담이가 백궁에서 금리만한 게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밤에. 금이 없어진 거야. 범인이 나라는 거야. 제일 늦게 온 놈이. 내가 쫓겨났어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허경여의밖에 없다. 나는 그 당시 목사가 아버지야. 양아버지가 홍근섭 목사야. 그 목사님이 아는 금공장이야. 수출하는 공장이야. 금반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공장이니까 금가루, 먼지 말도 못해요. 거기 어린애들, 그 일하는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겠지?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창문 없죠? 금가루 없어지니까 먼지 못 닦게 하죠? 절대 문 없죠? 들어가면 이건 지옥이야. 그러면 염산, 나트륨, 아이고 그건 냄새. 말도 못해. 새가 녹아. 그게 아니라 금에서 때를 뺏겨내느라. 나는 금하고 신추를 섞거든. 그러면 18K만 들면 신추를 몇 그램을 넣어야 돼. 저울에. 달아가지고 신추를 딱 넣고, 순금을 딱 넣고 끓여야 돼. 그러면 신추와 순금이 섞이는 과정에서 새카만 녹이 나와. 거짓말 아닙니다. 금하고 신추가 끓으면 노랗게 보글보글 끓어요. 그러면 그 불이 가스가 얼마를 대야 돼? 그 금에도 연기가 질색을 숨을 못쓰겠는데 거기다가 염산을 집어넣어야 돼. 넣으면 금이 때가 빨리 나와요. 그럼 그게 연기를 대가지고 파란 연기가 올라와. 금에서. 그럼 그게 때야. 그게 호흡기로 타드러가는 거야. 그러면 폐가 녹아. 내 고생한 이야기. 이게 뭐요? 28이 뭐요? 28이 뭐겠습니까? 이게 요새 우리가 정지 자동차 쓰죠? 그 안에 있는 밧데리야. 이게 바로 내 코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이거는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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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니켈이야. 이거 뭐요? 망간. 망간. 이걸 뭐요? 카드념. 세상에 이런 게 호흡으로 들어. 이게 중금속이야. 이게 중금속 금속이라고. 이거를 태우는 거야. 호흡으로 들어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이 NCM 하면 아주 이가 갈리는 거야. 니켈 구리아임. 이거 원자번호야. 28번. 48번. 25번. 원자번호. 니켈. 수혈비물. 탄질산블레. 나마아류린. 항량아간. 알겠죠? 이렇게 중당하면 니켈 구리아임. 다 나오지? 이게 니켈 카드념 망간. 25번 원자번호. 이것이 뭐라고요? 2차 전지야. 2차 전지 배터리. 알죠? 2차 전지 배터리 재료야. 2차 전지 배터리 있죠? 그것이 NCM으로 돼 있어. NCM으로. 알겠죠? 이 NCM의 가격이 아주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이 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2차 전지 배터리가 안 가져오면 차를 못 팔아먹고 가격이 세어가지고. 중국은 그게 많거든. 광물질이. 그래서 이런 우리 시대에 있는데 이걸 내가 어릴 때 주수 마시.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공부하겠다. 나는 이 공장에 더 이상 못 다녀야겠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너 그 공장에 다녀라.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간다. 거기는 내가 추천해야 들어가는 공장이다. 도둑놈들은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고 그 내부를 잘 알면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금등어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금등어리 하루 작업할 금등어리가 순금을 이렇게 순금이 불규칙하게 돼. 요새는 순금이 이렇게 네모로 돼 있잖아. 그때는 그런 금이 없어요. 어떤 금인지 알아요? 금을 바윗돌 같이 생겨서 금이 불규칙하게. 그걸 저울 위에 전부 얹어놨어. 그리고 킬로그램이 딱딱 표시가 돼 있어. 몇 킬로? 몇 킬로. 오늘 작업량 얼마 떼 갔다. 그럼 떼면은 그 저울이 딱 나와. 그 금 보관하는 데가 저울이야 전부. 그 저울에 금등이를 넣어놨 거야. 아 그거 얼마 떼었으면 또 무게 또 적어놔야 돼. 그러면 그 누가 떼 갔다. 딱딱딱딱딱. 그 캐비넷 안에 딱 금을 넣어놨 거야. 그러니까 그 아무나 와서 공장에 취직되겼나? 그렇게 열악한 곳에 들어가는데도 목사가 추천해서 들어간 거야. 그럼 월급 주나? 금반지 만드는 기술 배운다고. 10원짜리 하나 안 줘요. 그럼 나는 거기 가서 뭐 했어? 점심 한 끼 얻어먹는 거. 이건 완전 노동착취야.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금반지 만드는 기술자가 몇 십 명이 쫙 앉아있어. 안 죽여. 나는 뭐 담당이야? 검녹이는 것도 담당. 내 맘 매연을 다 던집어 쓰는 거야. 아 이거 기가 막혀. 그런데 어느 날 금등이가 없어진 거야. 이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질이 생긴 거지. 제일 늦게 온 허객령이를 의심하는 거야. 그 바람에 내가 살았어. 아이고 그게 좀 없어지면 빨리 없어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저 백궁에서. 그래서 내가 그 공장 딱 나오면서 숨 쓰는 것도 행복하다. 내가 이 금반지 공장 바깥에서 숨 쓰는 것도 행복하다. 목사님이 야 너도 돈 벌어야지. 네가 이 신도들 주는 밥 먹고 있으면 되냐. 내가 넣어주는 금반지 공장. 되게 좋은 데야. 거기 가서 기술 배워. 넣어주는. 아주 감지덕지지. 자기들이 볼 때는. 나는 거기 가서 생지옥이야. 나 거기 가서 수만 번 제대로 먹었어. 나는 시원에서 촌 위에서 속히 오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 들어간 거야. 그 냄새. 그 가스 냄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속에서 숨 쓰는 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운ated. 고마운 절 알아야 돼. 네. 네. 알겠죠. 네. 정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생각하면 안 돼. 그저 우리는 숨 쓰고 옆에 있는 마누라라도 볼 수 있을 때가 행복한데요. 그 외에는 전부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읽고 난 게 지금 있나? 없어요. 아버지가 가고 나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가상세계야. 그 엄마 아버지가 꾸몄던 그 세계는 가상세계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징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살았다 동네 왔다 갔다 했던 그 기록이 있나?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건 가상세계야.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세계지. 그게 실상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상세계에서 백군 가는 문 입구로 온 거야. 와 정말 행운하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가죠? 왜 좋은 날인가? 왜 상나아정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알겠죠? 야 이 맑은 공기 숨쉬고 있는 거. 어머 여러 회원들 얼굴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 그 눈동자 마주치는 거. 이 이상 기뻄을 찾지 말아. 알겠죠? 그저 먹고 사는 건 있다 보면 다 해결이 돼. 알았죠? 내가 길게 이야기하면 또 재미있는 거 못 봐. 알았죠?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바다 기쁨의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처럼 너 그 모든 걸 이해해라. 내 오빠를 이해해라. 내 남편을 이해해라. 이러죠? 이 세계에 용서해라. 좀 단계가 높죠? 더 올라가면 사랑해라. 그 올라가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최고의 경제야. 여러분 이렇게 못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허갱령을 이해 못하나? 이해 못하는가? 내가 지나친 거 부탁하나? 내가 이거 해달래? 이거 해달래? 이해해라. 신인을 이해해라. 숨도 못쓰는 공장에서 그 어린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 다떨어진 누더기 같은 교훈이 있고 그 뻔뻔스럽게 그래도 학교를 가던 사람인데 밥을 한 번이라도 먹고 가냐? 굶고 갔다가 학교 끝나면 저녁에 밥은 무릎으로 다녀. 공부하느라고. 아, 그래 안 그래? 알겠죠? 그런 학생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이때 저 이해. 그럼 만사가 해결돼. 저 이해해버리면 용서할 일이 없어. 이해 안 하니까 용서할 일이 생겨. 용서 안 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아? 사랑 위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해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자동차 기아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행복의 바다, 기쁨의 바다에 지금 있는 거야. 박영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저랜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